오늘은 여러분께 여경들이 남경을 얼마나 미워하고 증오하는지 보여드릴까 합니다. 현시점 경찰청에서는 경찰 관련하여 여혐과 남염 게시글을 전수조사하겠다 선언하였습니다. 기사 제목에는 여혐과 남염을 모두 조사하겠다 말했지만 기사 내용에는 하나같이 여경에 대한 내용밖에 보이지가 않죠. 여성들이 남경을 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할 의지가 없다고밖에 안 보이는데 제가 우리 경찰청 여러분들을 위해 아주 따끈따끈한 자료들만 모아서 보여드리도록 하죠. 여성시대에는 경찰 현직 외출입 금지 여경 게시판이 존재합니다. 이 게시판의 여경들은 체력 면제받아도 하반기에 한 번 더 검정하니까 그때 받아야 하지. 나 진단서 내고 안 받으려고 했는데 또 해야 하는구나. 라는 말을 하면서 체력 검정을 미루기 위한 정보를 공유하는가 하면 내 사수들은 나 여자인데 왜 경찰차 운전을 한 번도 안 해주는 거냐 감히 여자인 내가 운전하라는 거냐. 카니발이랑 스타렉스 끌고 나가는 거 너무 무서워. 라는 식으로 운전이 무섭다는 글도 있으며 남경들 환멸난다 진짜로 너무 싫다 하나같이. 남경들은 모두가 있는 곳에서 면박을 줘야 한다 조금만 편하게 해줘도 기어오른다. 잘한 건 내 탓이고 못한 건 적당히 남경 탓하고 살자. 꾸역꾸역 여경의 날과 동일하게 남경의 날 만들어달라는 거 어이가 없어 니들은 매일매일이 남경의 날이야. 남경들은 틈만 보이면 기어오르려고 해서 절대 친구나 편하게 지내면 안 됨. 여성 동지들아 승진 좋네 하자 우리네 곳과 뺏어간 남경 빡대가리들 짓밟아주자. 라는 식으로 남경을 비하하고 남경을 자신들의 라이벌이라 생각하는 여경들이 보이십니까. 같은 부서에서 일하고 같은 공간에서 숨쉬는 여경들의 대다수가 남경을 향해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참 충격이지 않나요. 남경을 이기자 남경을 이기자. 남경 다 떨어지고 여경만 시험에 붙어라. 남경 다 이긴다 이기자. 라는 식으로 같이 일하는 직원을 대놓고 라이벌 취급하며 남경을 싸잡아서 욕하는 한국 여경들. 남경사남 죽이고 싶다 남경사남 제일 싫어 남경사남 이즈사이언스. 정말 싫다 남경사남 남경 저딴 새끼들이랑 같이 근무하기 싫어. 라고 말하는 우리 여경들의 뒷담화 보이시죠. 자 우리 경찰청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초 커뮤니티 남염 게시글에 대해 조사해왔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인 여성이 남경을 욕한 게 아니라 현직 여경이 현직 남경을 혐오한 내용이라는 거 명심해 주셔야 하는 거 알죠. 우리 남경 여러분 여성시대를 할 만한 나이에 20대 30대 여경이 많아봐야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여경들 대다수가 여성시대에서 당신들을 남경사남이라 비하하고 까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지금 옆자리에서 근무 시간인데 시험 공부하는 여경이 여성시대 하는 여경이고 근무 나가서 여경이라 못하겠다고 힘들다 말하는 여경이 여성시대 하는 여경이랍니다. 참고로 재밌는 거 하나 마지막으로 보여드리자면 동객은 몇 명 없는 여경끼리 편갈라서 지그들끼리 뒷말 오지고 같은 또래 남경 하나씩 친해져서 자기 무리로 만든 다음 같은 여경 왕따 시킨다라고 말하는 우리 멋진 여경들의 문화도 보고 가시죠. 왕따 근절에 앞장서야 할 여경들이 앞장서서 왕따를 조장하는 행위의 박수가 절로 나오네요. 여성시대에 이렇게나 남경 욕하는 여경들이 많은데 부디 이 내용도 보고서에 꼭 넣어주셨으면 하고 우리 한국 일반인 여자들께서는 여경 욕하는 사람은 다 한남들일 거니까 여자는 잡지 말라고 말하는 중이네요. 여성시대에는 여경들이 남경을 얼마나 비하하는지 지들은 모르는 척하고 있는데 참 한심한 우리 여성들의 이야기 알아봤습니다. 여경들의 비밀 이야기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여경들의 은밀한 뒷담화 뿌려오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여경 말고 꼭 남경으로 불러주세요 제발요라고 말해야 하는 세상이 왔습니다. 여경들의 비밀 이야기